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저께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틀 연속 거래 787만주 12,430원에 끝났는데요. 아직 12월 11일 13,910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영상 한번 진행하면서 전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따가 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반도체 관련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디렘이나 플래시, 엔드 플래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자 내년 반도체 IoT 업황 회복, 실적 안정 기대. 자 올해는 실적이 안 좋았죠. 반도체 다운 사이클 때문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차트인데 필라델페 반도체 수수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오래된 박스인데 차트가 완전히 정별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오래된 박스를 뚫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굉장히 장기간의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뚫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업황 특성상 이 사이클 굉장히 굴곡이 큽니다. 대형 투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크죠. 살아나게 되면 굉장히 크게 갑니다. 여러분.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반도체 쪽이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근데 제주 반도체가 유일 켈컴 미디어텍 저전력 반도체 인증업체 이렇게 나옵니다. 켈컴은 여러분 어떤 회사냐면 갤럭시폰에 들어가는 삼성 갤럭시폰 있죠. 여기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팬미스 기업입니다. 핸드폰이 팔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로얄티를 받죠. 근데 여기서 뭔가를 인정했다? 무슨 얘기냐?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저장하고 기억하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만들죠. 시스템 반도체는 명령을 내리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훨씬 구조가 복잡하죠. 보통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당연히 이게 고부가 가치고 시장도 훨씬 큽니다. 두 배 이상. 근데 마켓셔를 보면 TSMC나 대만 회사가 40%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이나 유럽 삼성전자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성에서 용인에다가 300조 투자하겠다. 이거 시스템 반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최근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CT,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당연히 수요를 많이 보게 되는 건 시스템 반도체인 건 맞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여기서 말하는, 만드는 그 GPU라는 AI 반도체가 있어요. AI 칩. 이게 어디 들어가죠? 올 초에 난리 났었죠? 채찌 PT. AI 대화용 솔루션.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AI 칩이 복잡한 명령을 내리기나 영상을 보내라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과바가 걸립니다. AI가 명령을 내리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되면 될수록 과바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가 특수한 메모리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저전력 반도체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대량 생산이 많은데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팸리스, 설계하는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주 반도체는 이 팸리스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 당연히 AI 시대에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 다음에 AMD 반도체 출시, Advanced Micro Device. 자, 엔비디아와 더불어 AI 칩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직은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AI 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I 칩이 업그레이드되면 될수록 저전력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주 반도체가 수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고 최근에는 On Device 얘기도 터졌어요. 드디어. On Device가 뭐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AI는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대용량 서버가 있거나 클라우드에서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명령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On Device는 뭐냐? 내장형입니다.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인 노트북, 태블렛에 들어가기. 바로 장착이 된다는 얘기죠. 내장형.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개인정보 보호되죠. 클라우드나 서버가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응답 속도, 인터페이스 거치지 않고 저전력, 저비용. 작은 기기 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분간은 두 개가 공존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내년 4월에 장착한 노트북이 나옵니다. 드디어.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렛에 AI가 장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회사 애플이라든지 하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오미 다 장착하게 되겠죠. 특히 애플이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어땠든 간에 그런 이유로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이 제일 크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모곤스탠리에서 반도체 주식을 담았는데 AI 반도체 관련해서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제주 반도체를 120만 정도 담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채널에 보시면 제주 반도체는 제 영상밖에 없을 텐데 자, 이 기간동향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120만 주로 한꺼번에 들어온다? 외국인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의도를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모곤스탠리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AI 반도체 최근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AI 칩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활짝 열렸는데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저전력 반도체도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온 디바이스 시대가 열렸어요. 실제로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삼성에서 먼저 치고 나왔고 나머지 애플이라든지 경쟁사들도 긴장하겠죠.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1월달에 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인데, 자, 애플 쪽에서 공급 계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전력 반도체 설계가 필요한 거죠. 왜? 여기다가 온 디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AI. 삼성이 치고 나갔으니까 따라잡아야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쪽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최고 회사예요. 근데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 잘 설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죠. 자, 양쪽 다 서로 필요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 일정이 1월달에 있어요.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저 배너에 번호가 보이시죠? 010-3158-85755 자, 이거는 구독 붙이셔서요. 제주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엔비디아와 애플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일정을 알시게 되면 엔비디아, 애플, 제주반도체 맵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분도 많이 계시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구독하고 제주도 보내시면 그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뭐, 아까 기간동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거죠. 온디바이스 시대 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고요. 주봉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계속 나오죠? 고생하다가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그쵸? 그 다음에 월봉 월봉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박스죠. 3,0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박스 그리고 여기서 거래 터졌고 이번엔 제대로 거래가 실렸습니다. 자, 아까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기간에 이렇게 박스를 형성했던 게 올라오게 되면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오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아, 연봉을 보면은요. 여기가 얼마냐면 3만 8,000원대 오랫동안 고생했죠. 17년 정도 된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갔고 본격적인 매집은 3년 자, 한 4배에서 5배 여기까지 가면은 7배에서 8배입니다. 자, 3년에서 2배 6년을 매집을 했는데 4배에서 5배 7배, 8배 먹고 끝낼까요? 세력들이 자,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매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수익률은 상응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띄울 겁니다. 자, 근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여기서부터 자,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자, 새로운 세력도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급등이죠. 근데 가려면은 과거에 들어왔던 구세력 못 팔고 남은 애들 그 다음 새로 들어온 개인들 개미 투자자를 털어내는 겁니다. 개미 털기 들어가는 거죠. 개미는 어떻게 턵니까? 공포를 줘서 털거나 희망을 줘서 털면 됩니다. 밑으로 털거나 위로 털거나 보통 밑으로 털죠. 자, 그래야지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세력들의 매매 스킬이 따로 있어요. 이런 급등주는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해도 시세를 못 먹는 이유가 이런 데는 세력들의 매매 스킬 매매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PB점에서 12년 정도 있었거든요. 증권회사에서는 24년 정도 있었는데 자, 여기서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돈 관리하려면 이 세력들의 매매 스킬 박민수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고 털리지 마시라고 따로 리포터를 만들었어요. 제주반도 때 수익 많이 내시라고 대응 전략 자료 자, 종목 대응 기초교육 매도 전략 이번에 이런 세력들의 매매 스킬이 들어가 있고요. 1월 일정 두 개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짠 거고 기술적 분석 자, 이거는 세력기법 상장기업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3158, 8575로 자, 1월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받아가셔야 되겠죠? 구독, 제주하고 알 리포트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빨리 받아가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자, 타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많으셔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슈나 이런 거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 매매 시그날도 드립니다. 제주 반도체 그리고 3호 만들기 프로젝트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제가 급등주를 한 두세 개 드릴 겁니다. 이거는 보너스를 드리는 건데 천천히 100에서 500% 갈 만한 중장기 종목 드립니다. 두세 개 정도 이거는 구독해 주시고요. 제주하고 티를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그러면 제가 500명한테 링크 드려서 인원 차면 바로 매매 진행합니다. 1월달 되면 제주 반도체 매매하시기 바쁠 테니까 이거는 천천히 가는 종목으로 보너스로 두세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불법 공매도 이게 적발이 됐는데 글로벌 아이비들이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 말고도 공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매도한 종목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쇼커버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 채워놓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매도가 들어왔던 것들 쇼커버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에코프로 여름에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이때 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빠지고 버티니까 뭐 손실날 것 같으니까 쇼커버가 들어갔겠죠? 근데 너무나 갑자기 쇼커버가 많이 몰리니까 못 샀던 애들은 시장가로 사고 난리가 납니다. 쇼스키즈가 발생해요. 그래서 총이 17조원에 되는 기업이 한 달 만에 300%가 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쇼커버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버려요. 자, 공매도 쇼커버 대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저 같은 전문적인 PB 출신들이 만든 이런 자료 특히 2번하고 3번 이런 거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죠. 쇼커버 대응 전략 자,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나온 소스고요. 지금 쇼커버 하고 있는 종목들 자, 위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처럼 급나가기 전에 쇼커버 아직 안 하는 종목들은 미리 사놓으셨다가 쇼커버 들어올 때 급등할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종목별로 다 정리했어요. 전략을 3.158에 8.5.75로 자, 구독해 주시고요. 공매도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아이비들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한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 사업 추진 중 곳이 36% 매출 잡히는 곳 20% 발표지구 대조주 주식매도 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거 경고를 했습니다. 개인들한테 종목 조심하라고 2차전지 문의만 2차전지 자, 당연히 공매도 했다가 지금 쇼커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갑자기 쇼커버 들어오다 다 끝나잖아요? 얘네들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폭락입니다. 이거는 절대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매출 나오는 겸 안 나오는 겸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내년 일정까지 담았어요. 자, 구독해 주시고요. 공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건 2차라고 보내주세요. 구독, 공매도 구독 2차 리포트 두 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주 반도체가 좀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대응하게도 힘드신데 박민수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 첫 번째 제주 리포트 두 번째 제주 텔레그램 급등주 두 세 개 더 나가고요. 500명 입장할 수 있고 세 번째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받아가시고요. 앞에 꼭 구독 붙이셔서 문자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애플 일정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제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3158에 857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최근에 제가 시작한 서비스 오늘의 급등주 8시 정각에 종목이 두 세 개 나갑니다. 자, 이거는 구독해 주시고 종목으로 보내주세요. 구독 종목 그럼 제가 8시에 서비스 해드리고 말씀드렸던 저의 네트워크 있죠? 그분들과 유튜브를 찍는데 정보회의 자, 이거 원래 VIP 회원님들로 한 영상인데 신청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링크랑 비번 보내드립니다. 퀄러티랑 정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구독하고 VIP로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랑 비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자로 안 들어온다?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급등조 2, 3개 나가고요. 500명 입장할 수 있고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급등조 2, 3개 VIP는 유료 회원님들 위한 영상인데 링크랑 비번 드린다 그랬고요.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어떤 분이 하신지 저도 궁금하니까 좋아요, 구독, 문자, 인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